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토요랭킹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상규 채널A 개관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부터 만나보시죠. 네, 판문점 채널은 정상 작동 중이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죠.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자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건이 발생했던 2020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떠한 구조 지시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제가 생전에 있을 때 대통령에 대한 서면 보고가 있었습니다. 6시 36분경에 서면 보고가 있었는데 해경에도 대통령이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했는데 국방부에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구조 지시가 없었다고 합니다. 구조 지시뿐만 아니라 아무런 지시도 없었다. 그 이대준 씨가 사망할 때까지 특히 국방부가 확인해 준 게 당시에 그 시점에 유엔사 관리하는 판문점 통신 채널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국방부에서도 공식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통지문을 충분히 보낼 수 있었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고 그 배경에는 대통령에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 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목소리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22일에 오후 3시 반에 국방부가요.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생존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국방부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36분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면 보고를 받아요. 대면 보고가 아니라 서면 보고. 그리고 밤 9시 40분에 결국 해수부 공무원이 사망하게 되는데 저 오후 3시 반부터 9시 40분 정확히 말하면 6시간 10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구조 지시도 하지 않았다? 글쎄요. 박상규 의원 보시기에는 글쎄요. 저 말이 사실이라면 좀 충격적인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 월북 논란의 진상은 규명을 해봐야 하는 것이지만 9월 달에 서해 바다라는 게 굉장히 차갑습니다. 9월 달에 서해 바다. 유명한 영화 타이타닉에서 주인공이 북해에 빠져서 불과 10여 분 만에 사망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때 바닷물의 온도가 4도 정도였다고 하는데 물론 북해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당시의 해수면의 온도는 대단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구명조끼만 입은 상태에서 서해 바다에 우리 국민이 어쨌든 떠 있으면서 계속 표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말씀하신 대로 6시간 동안 떠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사람은 건져 놓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서 건지는 게 힘들다면 북한 측과 연락을 취해서라도 우리 국민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쪽으로 넘어가 있는 것 같은데 바다 위에 지금 부유 중이다. 그러면 일단 신병은 어쨌든 건져서 구조를 해놓고 그 경위를 따져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6시간 넘는 시간 동안 서면 보고를 받고도 한참 동안 아무런 어떤 구체적인 지시가 지금 나오고 있는 방수복만 입었어도 저체온증을 막을 수 있는 상태였지만 단순히 구명조끼만 입은 상태로 떠 있으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생사를 오가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구체적인 어떤 지시가 없었다. 이것은 지금 팩트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북측의 구조 요청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유로 남북 통신선 단절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있는 현실입니다. 긴급시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유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대상에서 필요할 경우에도 구조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군사통신선만큼은 우선적으로 복구하여 재가동할 것을 북측에 요청합니다. 당시 통신선 두절로 구조 요청에 한계가 있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직통 전화 그리고 국정원과 통일전선부 간의 비공식 핫라인이 남아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면 이 통신선 활용이 가능했었다는 얘기인가요? 유엔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유엔사는 우리 관할은 아니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해야 되겠죠. 그럼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한다고 하면 제 생각은 그렇고요. 두 번째 비공식 핫라인은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저게 정말 비공식 핫라인이 있다고 하면 그걸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나머지 선들은 지금 다 그 당시에 불통에 있던 건 맞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통신선을 빠른 시간 안에 복구했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논란이 되니 다 저는 공개하는 게 맞다고 반각해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기록부든 SI 정부든 물론 대국민한테 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관계대인 분들이나 에컨대 아니면 피해자, 유가족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걸 공개하는 게 맞다. 이거 왜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아무도 그 공개 장면을 못 보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있었던 국방이나 정보에 의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고 이제 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그런 진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한된 인력이라도 가능하면 SI 정보나 아니면 대통령 기록물도 필요하다면 공개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신선이 문제가 되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일컬어지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 당시에 문재인 청와대의 국정상황실장을 맡았었죠. 윤건영 의원이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남북 군사 당국 간의 연락 채널은 없는 게 팩트입니다. 팩트. UN사가 어떻게 우리 정부의 채널입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현정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윤건영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군사 당국 간의 채널은 없었던 건 사실이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아까 좀 보셨지만 두 개의 라인이 살아있는 게 하나는 국정원 라인입니다. 이 국정원 라인으로 불과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친설을 보냅니다. 그 친설이 뭐냐 하면 생명 존중 사상을 존경한다는 그런 내용 친설을 보내요. 즉 국정원은 나이는 살아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엔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국민의 생명이 백적 간도에 있는데 유엔사를 왜 이용을 못하죠? 그게 시간이 걸립니까? 유엔사한테 부탁하면 당연히 들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시에 예전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얼마나 문제가 많이 됐습니까? 뭐냐 하면 대통령이 관저에 계시는데 보고할 게 없어서 예를 들어서 당시에 직접 가서 보고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있는 문고리 비서관들한테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뒤늦게 움직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논란이 됐습니까? 그랬죠. 이게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이거를 서면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통 서면 보고하나요? 이거는 국가안보실장이 바로 대통령한테 달려가야죠. 지금 우리 공무원 한 명이 북한 영역에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서류 만들고 그걸 갖다가 팩스로 집어넣고 서류로 보고했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5년 전에 세월호 문제 때문에 얼마나 그때 공격을 많이 했습니까? 도대체 대통령은 뭐 했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통령 참모들은 대통령한테 그냥 쳐들어가서 대통령이 뭘 하고 있건가에 대통령이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고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 연락할 수 있는 라인이 뭐가 있냐? 뭐가 있냐? 확보를 했어야죠. 그러면 이것도 없다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예전에 모든 라인이 막혔을 때 제가 통일부 출입할 때 그때 한 게 뭐냐면 이 통일부 직원들이 스피커를 들고 판문점에 갑니다. 스피커를 들고? 왜냐하면 통일각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거기서 마이크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달해요. 이것도 한다. 왜냐하면 거기서 듣든 말든 간에 우리는 전달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군에서도 보통 배에서 강력한 스피커로 북쪽에다 이야기를 합니다. 스피커로. 우리 국민 넘어갔으니까 이 국민에 대해서 안전조치 취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조치가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 안 된다고 그러면 언론에다 알려야 돼요. 언론에. 그러면 북한에서 TV나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 넘어갔으니까 북한 측에서 긴급 속보로 빨리 알려서 이런 부분들을 북한이 알 수 있게끔. 저는 이번 사건은 제가 추정은 김정은 위원장이 사사나 이렇게 명령대로 본 걸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장 단위에서 위에서 지침이 방역을 위해서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하라고 하니까 현장에서 그냥 끝낸 그런 사건으로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북한 고위 지도부가 봤을 때 과연 사살 지시를 내릴 수 있었던가. 바로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저는 또 생각하는 게 연락하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는 의도만 있었으면 수단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다. 이게 바로 국제상선통신망이라는 게 있어요. 어선들끼리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공식 루트를 통하지 않고 국제상선통신망을 이용하게 되면 긴급한 연락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하려고만 하면 의지만 있었으면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방치된 채 비극적 최후를 맞이했다는 점이 모든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대모가 아닌가. 그 핵심이 아닌가 생각해요. 2년 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이렇게 진실 공방 양성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그 6시간의 행적을 낱낱이 공개하시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저는 골든타임 6시간 그리고 대통령의 시간을 밝히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그러나 대통령께서 스스로 국민과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었는데 보기 좋게 대통령 기록물을 어제 완전 거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비록 힘없고 부족한 한 사람의 국민이지만 대한민국의 안정과 국민을 위해서 한 발 나와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복원하고 나서 그동안 죽을 때까지 6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무엇을 했는지 저희들은 계속 외칠 것입니다. 유족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대응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최근 자신의 SNS에 연이어 게시물을 올리면서 근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렇게 활발해진 문 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활동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우리 전국의 이슈, 지금 모든 뉴스에서 매일같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서해 공무원 사건들 우리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지금 국가기록원에 있는 자료가 공개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3분의 2가 동의할 경우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발할 경우 또 하나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에 이게 공개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해경과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결론을 다르게 지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걸 우리가 지켜보는 물론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일상 올리는 거 당연한 이야기라고 봐요. 본인이 알리고 지지자들한테 소통하는 것들. 그런데 과연 이 시점에 이런 것들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 특히 유족들의 심정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유족들이 당시에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1심 소송에 이겼어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항소를 해버렸습니다. 공개가 안 됐어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대인 씨 아들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 지켜봐달라. 보냈어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아들이 그거를 대통령한테 반납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도로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본인은 그냥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적절할지 솔직히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짚어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월북 추정에 근거가 됐던 감청정보 7시간 가운데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 등장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입니다. 듣고 오시죠. 그러니까 감청정보 7시간 가운데 월북이라는 단어는 북한 쪽으로부터 딱 한 번이 나왔다. 그런데 너무 성급히 월북으로 결론내린 것 아니냐.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 우리 최 교수는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관계 확인해봐야죠. 두 분이 얘기하는 건 본인들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양쪽이 있는 데서 다 봐야 돼요. 두 분 말씀만을 듣고 100% 거기서 하시느라 그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두 분은 주장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 내용이 뭔지 하는 분은 SI 정보를 그 당시에 국방위에 보고했던 거나 정보에 보고했던 SI 정보가 제한된 인력에게라도 저는 피해자 가족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있는 장소에서 함께 공개하고 그 내용 보면 나오지 않겠어요. 정말 저 두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딱 그분만 나온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뉘앙스의 말이 있는 건지 그건 모르는 거니까. 저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지만 그게 완전히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앉은 상태에서 공개된 내용이 아니어서 지금은 저거에 100%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정황이나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을 포함해서 관계자들이 함께 공개를 하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또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2년 전 월북 발표를 최근 번복했던 해경 이와 관련해서 어제 지휘부 9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시계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많은 오해를 불러익힌 점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로 많은 혼선을 일으키고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데 대해 청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해경 지휘부의 집단 사의 표명 창설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상규 의원님 이 사태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무책임하죠. 무책임하다? 네. 왜 그러냐면 이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전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사의 표명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감사원의 감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진상은 명백히 규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대통령 기록물이나 아까 최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스페셜 인텔리전스 정보를 여야가 공의, 유조까지 다 열람을 한 상태에서 진상 규명도 물론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저렇게 다 물러나 버린 것을 용인하게 되면 당장 후속 인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면.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는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이것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중국 어선의 불법 문제라든가 우리 해안에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이 매일매일 시시각각 일어나고 있는데 지도부가 공백이 되면 이런 것을 전혀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그 시시비비가 가여질 때까지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맞지 저렇게 물러나게 되면 당장 누가 그러면 해경을 이끌어갑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들로서의 처신으로서는 온당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그래서 결국 반려를 했습니다. 자, 사회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동반 불출마 공방 민주당 소속 의원 155명이 참석한 1박 2일 워크숍이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당의 미래를 도모하기 위한 워크숍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재명 의원 정당대회 불출마를 요구하는 성토장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우리 선배 의원님들 말씀을 잘 명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 과연 이재명 후보나 나나 출마하는 것이 그게 좋은 건지 아니면 거기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 판단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이재명 의원님은 어떻게 당대회가 의상되었는지. 많은 얘기를 듣고 있다. 전담을 통해서 좀 비슷한 변화가 생기셨다면 신경을 많이 받으세요. 밀지는 말고. 민생 얘기하시는 건 저희 당대표 도전 생각이 있으시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이재명 의원의 면전에서 당대표 출발하지 말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번 민주당 워크숍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전에 기자들이 지혜에서 밀으니까 자꾸 밀지는 마시고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옵니다. 자꾸 불출마, 자꾸 하지 말라고 밀지 말라라는 이야기처럼 들리게 하는데 저는 이재명 의원이 이미 이번에 개항 보궐선거 나올 때 이미 결심은 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 출마하는 걸로.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은 이 보궐선거에 무리하게 출마한 이유 자체가 결국은 대표 출마를 위한 전초전이었고 그런 면에서는 이 결심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출마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진작 이야기를 했겠죠. 나 출마 안 한다. 그렇죠. 지금 그 많은 당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 끄떡없이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우상호 위원장이 한 10일 정도의 여유를 줄 테니까 이때까지는 결정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의원은 나 그때까지 결정 못한다. 나는 7월 말 돼야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본인이 이제 출마선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지금 막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불출마를 하라고 그러지만 이게 조직화가 안 돼 있다는 거에 약점이 있는 거죠. 왜냐? 어차피 이게 대표선거를 하게 되면 권리당은 대의원들 투표가 거의 9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압도적으로 사실은 이재명 의원이 이길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 몇 명이서 불출마하라고 해봤자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그냥 본인이 승리할 게 뻔하고. 그리고 이번에 당대표를 해야지만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찰, 검찰 수사가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의원의 머릿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 수사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넘어야 다음 대권도 있고 공천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이걸 못 넘으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결국은 국회의원직에 불체포 갖고 오면 안 되죠. 당대표가 되면 야당 대표를 경찰, 경찰이 어떤 면에서 보면 수사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논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 대표 입장에서, 이 의원 입장에서 보면 가지고 싶은 것이고 그걸 아무도 보장 못해 주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의원의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고 당내에서 주장하더라도 거의 기회 안 들어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불출마론이 쏟아지자 당사자인 이재명 의원 고심이 많을 겁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재명 의원님은 지금 계속 108번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원내와 원외 또는 당내와 당박 이런 의견들이 아무래도 온도차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를 듣고 본인의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대한 판단도 있고 그래서 아주 깊은 고심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다. 당권을 생각했던 전해철 전 행안부 장관이나 또 홍영포 전 원내대표도 코앞에서 나도 안 나올 테니까 당신 나가지 마라. 그리고 서른 의원도 면제리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더라고요. 상당한 의원들의 압박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의원이 108번 내준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나간다고 봅니다. 이번 이 워크숍에서 이재명 의원이 주변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게 한국일보 보도일 텐데요. 당대표 선거에 나가는 것이 나의 진로에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마이너스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말을 들은 참석자는 아하 이 대목에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선거 출마로 기울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최 교수께서는 우리 토요 랭킹쇼에서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세요? 아니면 지금은 출마 쪽으로 아예 기울었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100% 기울었다고 보지 않아요. 아직 아니다? 왜냐하면 여론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당내 지지자들, 당원들은 사실 이재명 후보가 나와야 된다.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당내 인사들이나 개파에서는 그런 부분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고민이 일차 있을 거고요. 5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본인의 차기 대권 도전에 도움이 될까를 고민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물론 당대표가 돼서 총선을 잘 치러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게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대권 도전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만약의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패배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본인한테는 상당히 큰 정치적 부담이 될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대표가 돼서 그렇게 되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론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황적으로 봐도 5년의 시간을 만약에 차후에 나중에 2년을 혹시나 당대표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중요한 정책을 하는 게 나을지. 지금 2년하고 나머지 2년을 그러면 의원으로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어떤 부분이 본인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현정 의원도 그렇고 다 출마 쪽으로 또 말씀을 좀 주셨고 최 교수께서는 100%까지는 아직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박상규 의원 생각도 같으세요? 혹시 이재명 의원이 이렇게 고심을 하다가 말도 많고 시끄럽고 한데 내가 대표 출마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할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겁니까? 어떠세요? 아예라는 게 정치에 있을 수는 없죠. 상대적이긴 하지만 저는 이미 출마의 결심은 굳었다. 이미 굳었다? 당연히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게 허들이기도 하지만요. 클라이밍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뭐냐면 어떤 한 목표 지점까지 올라가서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면 탈락 아닙니까? 떨어지면 끝입니까? 5년 뒤에 저 꼭대기 지점, 점점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게 한 번 떨어지면 끝나는 게임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성배, 독이든 성배라는 말을 흔히 하는데 이게 어려운 자리지만 당을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충분히 조성될 때까지 조금 이따 얘기해 나오겠습니다마는 열혈 팬덤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 때까지 본인은 최대한 고사하고 고심한다는 모양을 7월 말 나아가서 8월 초까지도 보임으로써 시간은 충분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이번 워크숍에서는 룰 세팅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이재명 대표 출마냐 아니냐를 놓고 1박 2일간 난상토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참석자들 대부분도 이재명 출마를 이미 기정사취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룰 세팅은 아까 이현종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굳이 이걸 안 바꿔도 대선 때 1,600만 표를 얻은 지금 현재 민주당의 사실상 가장 유일한 대안이라고 여겨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2, 3, 4위 후보가 합종연행을 해서 이 대표를 이기는 전략을 고심하겠지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은 현재로서는 이재명 의원의 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시간을 끄는 모습을 보일수록 이것을 고심의 모습으로 계속 보일수록 여론은 우호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민주당의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 철험회의입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내가 철험회다 이렇게 밝히고 나선 의원들도 있었는데요. 먼저 철험회 회원으로 잘 알려진 김남국 의원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철험회의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험회가 개파 정치나 어떤 특정한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거나 그 지지층을 이용해서 정치나 의정활동을 하진 않았거든요. 공부모임으로 시작해서 지난 지방선거까지 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만찬이나 이런 어떤 자리를 가진 적도 없었고 단합을 위한 그런 자리도 없었고요. 지방선거와 대선의 패배를 철험회로 돌리는 것은 더더욱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철험회 소속이라고 공개를 했는데요. 이렇게 철험회의 의원들이 쑥쑥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면 문정복 의원은 저도 철험회 회원입니다. 철험회도 당을 사랑하는 일원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현장에 있던 동료 의원이 처음 알았다. 철험회가 최근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공개 대응에 나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렇게 철험회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알았는데 왜 몰라셨습니까? 철험회 회원들이 한 22명 정도 됩니다. 22명. 그런데 지금 공개된 분들은 한 11분 정도 돼요. 철험회가 민주당이 주로 검찰개혁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 최강욱, 김용민, 황운하, 김남국, 박주민, 이수진 이런 분들, 이재정 이런 분들은 저렇게 오픈된 분들이고 철험회의 멤버들이군요. 그리고 회원들은 한 10명 정도는 더 있어요. 더 있는데 활발하게 활동하신 분들은 김승원 의원도 보이고요. 이런 분들인데 지금 나는 철험회다라고 이야기는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철험회가 결국은 민주당의 강성 지휘층들과 결합되어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게 지금 민주당의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 이게 가진 의미가 뭐냐 하면 그러면 민주당의 주류가 바뀌는 거예요. 주류가. 그동안 민주당의 주류는 친문 세력이 주류였습니다. 친문에서. 그런데 친문 세력은 어떤 면에서는 비주류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의 주류는 뭐냐. 이재명 대표. 거기에 철험회 플러스 친명 세력. 친명 세력의 대표적인 게 7인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7인회 중에서 지금 김남국 의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일체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말이 이야기해라. 우리는 어차피 간다. 그런 거고 최근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남국 의원한테 말하지 말라라고 좀 경고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7인회의 핵심은 어차피 논란이 되어봤자 우리한테 손해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가면 된다라는 그런 기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민주당의 어떤 야권의 주류 세력이 교체되는 거기 때문에 왜 제가 이재명 의원이 대표로 출마할 경우에 당이 상당히 분열의 소지가 있냐는 게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다음에 2024년 공천으로 이어지거든요. 종선 때. 그러면 친문 세력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공천을 위해서 뭔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재명 의원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강하게 반대 쪽으로 오든지. 그런데 문제는 반대쪽으로 깃발을 들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미국 가고 계시고. 그러니까 마땅한 지금 후보가 없기 때문에 깃발을 중심으로 모여낼 수 있는 깃발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 아마 이재명 의원 측의 생각은 어차피 우리한테 다 올 것이다. 대세는 우리 쪽이니까 공천 앞두고 있으면 결국 뭡니까? 공천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민영배 의원이 대표적이에요. 민영배 의원은 처음에는 이분이 친문이고 친이낙연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바로 이재명 계로 돌아섰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줄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강하게 결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이 아마 분열라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이재명 의원이 얼마만큼 지지세와 이걸 결합하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진로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최강욱 의원 얘기 좀 해볼게요. 최강욱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죠. 이른바 짤짤이 성희롱성 발언과 관련해서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재심을 최 의원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먼저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최강욱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에 중징계 결정을 하였습니다. 소명하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게 있었나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낙인 찍히는 게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해자 오명을 꼭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면서 다시 판단해 주세요.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28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무렵에 재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최 교수 보시기에는 최강욱 의원의 재심 신청은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꼭 필수적인 판단이었다고 보십니까? 재심을 신청한 거 아니면 깨끗하게 받아들였어야 하는 게 옳습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재심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당 윤리위원회에서 판단 내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다만 최강욱 의원 본인이 만약에 만약의 경우에요. 본인이 정말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저렇게 계속 징계도 내려오고 이러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제가 사실관계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이 재심 신청한 거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또 저게 대해서 윤리심판원에서 결정을 내리겠죠. 그 결정을 또 받아들이면 된다고 저는 보고요. 재심이라고 하는 게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따라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해서 재심 신청하는 거 마저도 뭐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다만 중요한 건 윤리심판원이 정말 재심에서 어떤 기괄을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지죠. 그런 부분들이 물론 윤리심판원이 정무적 판단도 저는 일정 부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계 수준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재심에서 어떤 기괄이 나올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최강욱 의원의 재심은 본인이 그냥 개인적으로 억울해서 한 거니까 그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강욱 의원 중징계를 주장해온 박지연 전 비대위원장.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의원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보면요. 최강욱처럼의 좌표부대 다 부끄럽다. 지난 22일 이렇게 밝혔고요. 또 어제는 폭력 전 팬덤 원조는 극렬문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의원은 이들의 눈에 가시가 돼서 온갖 고초를 겪어왔다라고 하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상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걸까요? 박지연 전 위원장으로서는 현재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이 없는 상태거든요. 전 위원장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야인이나 다름없는 상태지만 그 발언의 비중은 대단히 높고 또 따르는 팬층이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으로서는 내게는 내 주위에는 철험회와 같은 그런 극렬한 또 강성 지지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쓴소리도 하고 또 공격도 하고 또 비판도 할 수 있는 박지연 전 위원장 같은 사람도 있다.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더라도 폭넓게 자기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어떤 그런 상징적 존재가 필요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정치적 자산이 많이 또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게 박지연 전 위원장이기 때문에 박지연 전 위원장 같은 인물이 본인에 대해서 합리적인 어떤 지지를 저렇게 표명하게 되면 그러니까 잘못한 건 잘못했다. 또 좋은 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도층을 적어도 민주당 지지층의 중도 유권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지지를 끌어오는 데는 박지연 전 위원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박지연 전 위원장 관련해서 민주당이 계속 좀 시끄러운 모양새인데요. 최근에는 박지연 전 위원장과 관련해서 합성된 사진이 또 올라와서 좀 시끄러웠습니다. 박지연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이렇게 빨간색 옷은 지금 국민의힘이잖아요. 기호 2번도 지금 국민의힘인데 박지연 전 위원장이 저렇게 국민의힘 사람인 것처럼 사진을 합성해서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 이재명 의원 외에 공격했다가 또 호되게 비판을 공격을 받았던 의원인데 저런 모습을 두고 이원욱 의원은 우리 괴물이 되지는 맙시다. 이런 얘기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원정 의원님, 박지연 위원장은 물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박 전 위원장을 두고 계속 저렇게 시끄럽네요. 그러니까 이제 박지연 전 위원장이 이제야 정치를 좀 하는 거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최근에 왜 갑자기 본인은 개딸들이라고 하는 소위 개혁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재명 의원의 지지층들한테 강한 공격을 받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요. 왜 그랬을까? 그걸 보면 결국 박지연 위원장도 당이라는 게 지지 기반이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본인이 한번 사퇴해 보니까 아무도 지금 눈치채로 봐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주류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재명 의원을 어떤 면에서 보면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결국은 이 개딸들과의 갈등을 좀 줄이고 이재명 의원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본인이 손을 잡아야 본인의 존재감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의원에 대한 지지를 어떤 면에서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이요. 중요한 건 자기의 정치적 자산을 조금 조금씩 쌓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본인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본인이 정치를 해보면서 위원장일 때는 언론에 관심이 갔다가 그만두면 하나도 관심이 안 갔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준석 위원장, 이준석 대표도 보면 본인이 10년 동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의 지지 기반을 쌓아왔잖아요. 방송 출연하고 활동하고 선거 나가고 해보면서 당대표 자리가 올라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밟아갔으면 좋겠다. 지금 본인이 조금 제가 볼 때는 과포된 측면에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당 위원장 대보니까 굉장히 큰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지만 어쨌거나 정치라는 게 조금 조금씩 자신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렇다면 저는 정치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나오면 최고위원 출마할 수도 있고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고 자신의 힘으로 결국 지지층들을 모으고 정치적인 판단을 어떤 면에서 판정을 받는 저는 그런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얘기까지 해봤죠.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표 리스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 간의 신경전이 아주 뜨겁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그게 다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우리 이현정 의원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저 두 사람의 신경전... 글쎄요. 저도 오랫동안 정치권을 봐왔지만 이런 모습은 저도 참 어색하고 새로운 모습이네요. 두 분 다 30대의 당대표와 최고위원인데 배현진 의원이 두 살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와 최고위원이 돼서 저런 모습을 사실은 집권당의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의 어떤 최고위원, 최고결정권 자리에서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참 한숨밖에 안 나오실 것 같아요. 한숨밖에 안 나오나.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은 현일 지금 나라가 지금 위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뭔가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그걸 뒷받침해 줄 여당이 매일같이 전문제로 지금 티각태각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대표가 악수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지금 조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는요. 정치인들이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그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싫어도 앞에서 웃을 수 있는 게 정치인이에요. 우리가 역대 유명한 정치인들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유머로 정말 적이라도 어떤 면에서 유머 한 방으로 적을 갖다 제압을 하고 또 정말 싫더라도 가서 웃을 수 있는 그게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나 뒤에 생각은 다르겠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 모습 보면 그냥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드라마 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과연 이 모습이 본인들은 솔직히 아무 문제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사태가 이전의 사태고 난 다음에 그 두 사람 누구도 사과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 앞에. 많은 국민들이 이게 불편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이렇게 불편한 모습을 연출해놨고도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끊임없이 상대방을 싸우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집권 여당의 현 주소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 공개된 자리에서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여당 지도부의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의 지지자가 질문을 던지자 홍 당선인 짧은 답변을 남겼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최진봉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짧은 답변을 뭐라고 남긴 건데요? 아 밑에 놀고 있네. 저는 홍 시장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볼 땐 저렇게 느껴요. 아니 저기 대표하고 최고위원이 다 언론사 카메라가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감정을 다 노출하는 게 과연 맞는 얘기입니까? 저는 저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정말 실망하고 상당히 불쾌하셨을 거예요.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카메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더라도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저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감정이 전혀 컨트롤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런 모습이 나오면 국민들이 볼 때 국민의힘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그 지도부가 정말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에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인수석 대표도 대표잖아요. 대표. 대표면 아무리 감정이 있더라도 저 자리에서는 악수 받아주고 그리고 나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비판할 수도 있고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렇게 정말 벌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거 저게 지난번에는 또 말 가지고 막 그러더니 이제는 행동까지 저렇게 옮겨지잖아요. 또 배은진 최고원도 오면서 또 어깨를 툭 치고 이런 모습이 국민들을 볼 때는 정치를 휘하화시키는 거예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집권 여당이 정말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유가도 상승세를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방안 잘 낼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여주는 모습이 결국 저렇게 감정 싸움이나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 저는 두 사람 다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두 분 다 사과해야 된다. 박상규요? 초등학교에서도 저런 일은 흔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눈살 찌푸려지다 못해 실소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데드크로스가 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확한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해야 되겠지만 저는 한 저 장면이 계속 여러 방송을 통해서 나갈 때마다 한 1%씩 지지율이 빠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경제는 미중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고 이미 진입했다. 스테그플레이션에 이미 진입을 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렵고 백적간도의 위기다는 말이 나오는데 대구시장까지도 나서서 놀고 있네. 이게 정말 보면 무슨 유튜브 코미디 채널도 아니고 말이죠. 너무 짜증을 유발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거기다가 어디다 대고 지적질이냐. 이것은 사실 굉장히 비속어에 속하는 건데 서로가 삿대질을 하는 모습이 이제는 웃음길을 지나서 짜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짜증을 유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제 좀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하버드 출신인 이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디코이. 디코이가 사실 배현진 최고위원을 지칭한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 디코이가 오리입니다. 오리. 그러니까요. 사냥용 목재오리. 옛날에 인디언들이 한 2000년부터 쓰던 건데 본인이 오리로 비유됐다는 것을 배현진 최고 정도가 모를 리가 없어요. 굉장히 또 부글부글 끌어가지고 어떤 또 대응을 내놓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지켜보는 적어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이러는 것인가. 정말 최고위원회의가 봉숭아학당도 아니고 저 가운데 앉아있는 권성동 대표 또 저 옆에 있는 정미용 최고위원들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불안해서 우리가 다 못 살 지경이다. 이게 도대체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회의 회의 모습. 지금 나가니까 어디가 지금 이렇게 부른다는 장면 아닙니까? 외울 정도가 됐어요. 이 국민들이 이제 저 대사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접대의 논란과 관련해서 이 징계 여부가 다음 달 7일로 미루어지면서 이를 둘러싼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자신과 관련한 윤리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담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대통령의 의중인지 의심하는 분들도 있고 용산에서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께서 지금 당내 혼란을 잠재욱이 움직이셔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괄합니다. 대통령께서 당내 현안에 대해서 과도하게 개입을 하시게 되면 그런 그거대로 아마 또 민주당이라는 쪽에서 공격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중계 등에 갈등이 좀 심한 상황인데요.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네요. 지금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 간의 어떤 신경전이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와 이번에는 윤핵관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장재원 의원 간의 또 이런 설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재원 의원이 언론 보도에서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장재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대통령을 도와주는 정당입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회방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취지로 얘기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아까 우리 박상규 의원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디코이, 미끼라는 뜻 있잖아요. 디코이가. 그런데 이 디코이는 배현진 최고위원을 지칭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디코이를 안 물었더니 드디어 직접 쏘기 시작한다. 배현진 미끼를 내가 뭔가 제대로 이게 논란이 좀 확산이 조금 의도대로 안 되니까 직접 장재원 의원이 쏘기 시작한다. 이제 다음 주 내내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 간장은 간보는 안철수와 장재원 의원 두 명을 일컫습니다. 우리 최진봉 교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제 뭐 디코이 간장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저것도 참 볼성사납죠. 저는 윤석 대표가 발언하고 이럴 때 사용하는 언어는 아마 대응 방식은 상당히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자극적이에요. 저는 저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정치인이 대표잖아요.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신 분이라면 좀 격조 있는 말로 했으면 좋겠어요. 비판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본인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부분에서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본인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얘기라고 하는 것이 너무 상대방을 격하시키거나 폄훼하거나 아니면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요. 그럼 당내에서 이게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한마디를 했을 때 거기서 돌아오는 반응이 감정적으로 오면 이 사람도 감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이 갈등 자체가 감정적 싸움으로 깊어져요. 그럼 원래 본질과 다르게 이제는 감정 싸움으로 가게 되면 완전히 이제는 그냥 뭐라고 해야 하죠. 막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수석 대표가 대응하는 거 본인이 억울하다고 해서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대응의 정도나 방법이 지금의 방식이어서는 안 돼요. 저건 자기를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저런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본인이 나중에 반응을 했다 하더라도 저런 모습으로 나가는 순간 본인이 갈등을 더 부추기는 양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오해도 불러익힐 수 있어요. 그러면 인수석 대표는 이제부터 언어 사용이나 대응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표와 장재현 의원 두 사람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윤핵관 논란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두 사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장재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와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걸 쓴 다음에 첫째로 대표는 옹졸하다 이래요. 저도 모르는 내용을 저는 장재현 의원께서 굉장히 정보력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핵심 관계자님을 선언하신 거다. 아니 그러니까 윤핵관의 실체가 뭐죠? 윤핵관의 실체가 뭐죠? 익명의 뒤에서 비판한다? 제가 익명의 뒤에서 비판한 적이 없어요. 개선이 없는 사람, 정치장교도 아니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은 장재현 의원이 정말 어떤 특수한 정보력이 있어가지고 저도 몰랐던 이런 거를 무슨 뭐 블랙유원입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무슨 내밀한 정보가 어디 있죠? 제가 대응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대응하면 좋을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당에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이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 사이의 갈등이 또다시 확산되는 분위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크게 보자면 결국 당 주도권을 놓고서 싸움을 벌이는 것이죠. 주도권을 놓고. 네. 그런 것이고 이제 아마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상당히 대척점이 있는 것이죠. 그동안 대선 지선을 거치면서 이 문제가 꾹꾹 눌러온 거죠. 사실 지난 대선 같은 경우도 얼마나 위태위태한 상황이 많았습니까? 당시에 뭐 몇 번씩이나 가출하고 또 그 윤핵관하고 겨우겨우 봉합해서 대선을 치렀고 또 그 상태에서 지방선거, 보궐선거 등등을 치렀고 그 내에서 공천 갈등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선거가 앞으로 2년 뒤에 남았습니다. 이제 이제 갈등이 폭발하는 지점인데 저는 참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암담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해결하는 주제는 아니지만 국민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다 봐야 된다는 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그래도 물밑에서 할 이야기 뭐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할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좀 가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물밑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모든 이야기가 다 생중계되듯이 방송에 나와서 뭐 이준석 대표 하루에도 몇 개의 방송에 나와서 치지콜콜한 이야기 다 던집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 내부에 있는 상황들을 너무나 우리 국민들이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고위원들에게 물어보면 우리보다 더 알고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 다니까. 전부 다니까. 전부 다 보여지는 거니까. 이런 식의 정치를 해서 어떤 도움이 될지 제가 볼 때 물론 제 문법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민주당이 어떠면서 보면 몰락한 그 과정이 순식간에 돼버린 거잖아요. 국민의힘 저는 뭐 그 길을 안 밟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요. 똑같은 일을 벌어집니다. 왜냐 국민들은요. 그래 한번 경제 한번 살려보고 그래도 좀 내로남불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표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게 뭐 똑같은 양상으로 더 심한 양상으로 보인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씁니까. 두고 보자. 다음에 표로 한번 심판하겠다. 이런 생각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2년 뒤에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국회의 다수호성을 못 더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그때부터 레임덕입니다. 그걸 좀 생각하면 본인들이 정말 도끼자로 썩는 줄 몰라요. 이런 싸움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도끼자로 다 썩고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심각성을 정말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저는 내년, 내후년까지 생각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과거 1933년에 프랭크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내놨을 때 미국이 1929년에 대공황 이후에 그야말로 경제가 붕괴됐었거든요. 그 경제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이 취임 후 100일간의 의혹에 찬 계획 아닙니까. 테네시장 강 유역 개발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이 과거 대공황과 비교했을 때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거의 비슷한 상황에 와 있어요. 그럼 여당이 2년 뒤에 선거가 어떻고 내년에 당권을 누가 잡느냐를 놓고 이런 내분 양상이 폭발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의 마음에 이미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맡겼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게 기대하는 바가 이런 식의 당권 대툼으로 돌아온다? 이거 배가 민심에 의해 뒤집히는 건 한 순간입니다. 한 순간입니다. 지금 170커녕 50일도 안 지난 정부 내에서 여당에서 이런 식의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크고 지지율은 1위 1위 하지 않는다지만요. 민심은 무서운 겁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고 지금 경제의 위기에 대해서 누구도 깊이 있는 해법을 내놓지 않은 채 이렇게 여당 내에서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다 그래요. 국민의힘에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없었습니까? 국민도 없고 힘도 없다. 이것을 조율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될 뭔가 큰 힘도 없고 국민의 민심이 지금 이반되고 있는 것을 못 느끼는가 이런 지적을 좀 아프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뭐랄까요? 내용이랄까요? 국민의힘 내부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고 돌아오시죠. 네, 다음 주제입니다. 52시간 개편 혼란 어제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안을 놓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혼선을 빚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서 한 이 말로 시작이 됐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윤 대통령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미 지난주에 예고가 돼 있었고요. 보도자료 공개는 물론 장관이 직접 카메라 앞에서 발표까지 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21일에는요. 노동부 장 차관이 여당 지도부 앞에서 대면 보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렇게 좀 엇박자가 나는 듯한 모습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의견을 상당히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통령과 현장에 있는 부처가 다른 내용들, 의견이 조율이 안 됐다고 비춰지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 보고를 못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노동부가 그러면 보고도 안 하고 이걸 발표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그러면 노동부는 어떤 근거로 부총리와 노동부가 논의해서 대통령실에 보고도 안 하고 자기들 남대로 발표를 해버렸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정부가 제대로 움직여지고 있냐, 이런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 이제 도어 스태핑에서 저런 말씀을 하셨으니 저 말에 대해서 뒤집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용노동부가 뭔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내용, 특히 이렇게 고용 관련해서 정책이 나오면 나는 사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대통령실에 보고도 안 하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앉아서 논의하고 그냥 발표를 해버린 거잖아요. 논의적으로 따지면. 그리고 대통령실에 보고도 안 됐는데 그걸 발표했다면 그건 더더욱 문제고요. 이 문제는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 전체 업무를 다 통합해서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와 불안을 불추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검찰, 검찰, 검찰총장이 아직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정기 인사를 단행하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그러니까 검찰총장 당시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문제로 부딪힐 때 이 식물총장이란 말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인사 의견을 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검사장금 이상 인사안을 확정시키고 난 뒤에 통보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한동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윤석열 라인이다, 윤석열 사단이다고 생각합니다. 라인이라뇨?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심리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있냐고요. 뭐가 신문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위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총장 패싱 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정상적으로 하자면 총장이 법무부 장관과 상의해서 인사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검수완박 때문에 사실상 검찰의 수사 기능이 9월 달 되면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9월 달 되면 6개 중에서 부패와 경제밖에 수사를 못하게 되거든요, 직접 수사는. 그러면 지금 하던 수사들에 대한 빠른 마무리가 필요한 거죠. 그런 어떤 시간적 촉박함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보면 검찰총장을 임명하려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수사 진영을 갖춰서 일단 마무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검찰총장보다는 일선 인사를 먼저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검찰총장 인사 같은 경우는 일단 국회가 지금 없잖아요. 국회가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국회가 없는 게 아니라 원구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법사위도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못해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의 추천은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여러 명을 추천받아 심사를 해서 대통령한테 올리면 대통령 한 명을 지명해서 그다음에 국회로 보내서 인사청문회를 하잖아요. 역대를 보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당시에 인사결 당시 대통령도 총장 시절에 거의 밤을 넘어서까지 했고 밤새 새로운 사실들이 공개가 되고 아주 난리가 났죠. 예전에 한번 낙마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지원 당시에 법사위원이 낙마시킨 적이 있어요. 그만큼 검찰총장 청문회가 중요하고 또 역대 검찰총장 임명이 지금이 그렇게 썩 늦지는 않습니다. 100일 정도는 지난 뒤에도 한 적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총장 인선이 늦어지는가고 또 하나의 이유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기수가 이제 사실 30기잖아요. 20국인가요? 이제 꽤 젊습니다. 그렇다 보니 검찰총장은 아무래도 선배가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마땅한 사람이 아직까지 못 찾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런 이유는 있지만 국민들이 이게 자꾸 늦어지면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인사와 더불어서 빨리 검찰총장 추천 여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하자 총장 패싱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검사나 경찰에 대해서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주 제대로 잘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면 이번에 검사들의 인사를 보니까 좌천을 당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웠던 검사들은 승진하고 또 요직으로 갔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소위 잘나가던 검사들은 한직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들로 인사가 났다. 글쎄 우리 박상규 위원께서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나이는 지금 승진 및 요직, 문정부 검사들은 법무연수원 좌천. 예상이 됐던 거지만 너무 노골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노골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정권이 바뀌었고 아까도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에서 노기에 뛰면서 내가 이 사건도 없는 식물총장 아니냐라고 거듭 얘기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돌려준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날 하루 종일 화제가 됐던 게 저 바로 우리 법무장관이에요. 우리 법무장관. 아무한테나 우리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이게 부지불식 간에 본인의 좋아하는 마음, 일각에서는 총애라고 표현하지만 그런 사람 아니면 그거 우리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법무장관이 책임장관으로서 권한을 대폭 부여받았기 때문에 알아서 잘할 것이다. 이 말은 물론 아까 이현종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검수완박법이 9월 중에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이걸 일사천리로 가야 되는데 이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시간이 좀 촉박해요. 벌써 이제 7월이 코앞이고 물리적으로 두 달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지금 인사를 해서 이 사람들로 해서 전 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총장 아까 말씀한 대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런 시간을 빼고 나면 사실 수사할 시간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법과 시스템, 원칙을 중시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검찰총장 패싱, 공석을 하면서 법무장관이 사실 중하위급 인사, 검사 인사까지 다 좌지우지하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양쪽 지지층과 반대층은 명확히 그 이유를 알고 찬반이 나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중도 무당파 유권자들이 바라볼 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다는 점에서 이 민주적인 사법 시스템,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대통령이 빨리 이 문제는 법과 원칙대로 풀어가면서 문제를 추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런 점을 좀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네, 검찰 인사에서는 장관이 알아서 라고 얘기했던 윤 대통령, 경찰 인사에서는 범벅 논란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윤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하면서 경찰청장을 경질하겠다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었는데요. 윤 대통령, 임기가 한 달 남은 경찰청장에게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경찰청장 임기 한 달 남았는데 그게 뭐 중요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준봉 교수님, 그럼 대통령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임기가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김창룡. 지금 물러나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냥 저거 괜히 물러나게 해서 논란만 불러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있겠다는 거잖아요. 저거는 저 말은 아무런 의미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번 사안은 조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는 마치 경찰청이 모든 걸 잘못한 것처럼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관례상으로도 지난번에 이 전의 인사에서도 먼저 발표하고 나중에 결제가 일어난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난지. 행안부가 그리고 또 명단 한번 보냈잖아요. 경찰청에서 명단 올리니까 행안부에서 명단을 보냈고 경찰청은 그걸 아마 확인된 명단으로 생각하고 아마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관례대로. 그런데 나중에 대통령이 아니라고 얘기해버리니까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행안부는 왜 1차적으로 경찰청에서 받은 명단에서 반응을 해서 이메일로 보냈는지. 여기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야당에서는 이거 여권의 친여 성향의 분들을 집어넣고 다른 사람을 빼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었나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명명백박회가 밝혀서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바른 우리말을 배워보는 유익한 시간이죠. 신합으로 우리말 코너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재경씨 최근 은행원인 제 친구가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해요. 이유가 궁금한데요. 얼마 전에 친구가 출근해서 고객을 맞이하고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50대 아저씨가 뛰어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부동산 잔금을 급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현금 2천만 원을 인출을 요청했는데 그분이 통화를 하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이 좀 이상했다는 거예요.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맞아요. 전화 금융 사기. 가까스로 그분을 설득해서 신고했다고 하는데 친구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하네요. 저도 예전에 엄마가 다급하게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문자 메시지 와서 확인했더니 제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돈을 보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뭔가 수상해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한 거죠. 메신저 피싱이었어요. 요즘 이런 범죄가 많아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시나브로 우리말 시간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범죄와 관련된 용어를 많이 접하실 텐데요. 이런 용어 중에 외래어가 많다 보니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해보자는 취지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열생말은 범죄 용어입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범죄자의 목소리와 행동을 살펴보고 있는 사람은 국내 1호 프로파일러인 권유룡 교수입니다. 프로파일러는 용의자의 심리상태나 행동 유형을 분석해서 범행 동기와 의도 등을 밝혀내는 전문가를 뜻하는데요. 이를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로 순화하면 범죄 분석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사 제목을 몇 개 보시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바로 스모킹건인데요. 직역하면 연기가 나는 총이라는 뜻입니다. 살해 현장에 있는 용의자의 총에서 연기가 난다면 이는 명백한 살인 증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범죄 해결에 실마리를 풀 증거를 뜻하는 스모킹거는 우리말 결정적 증거로 바꿔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뉴스를 통해서 꾸준히 접한 범죄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상대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걸 뜻하는데요. 우리말 심리 지배로 순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피해자가 발생해 익숙한 용어죠. 전화통화로 개인 정보를 빼내서 범죄에 사용하는 보이스피싱은 우리말 전화금융사기로 바꿔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알송달송한 범죄 용어들 우리말로 바꾸면 모두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압으로 우리말이었습니다. 토요일 랭킹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fit